실력이 장난이 아닌데, 느낌인데? 우와, 이 여자분야. 우와, 화 안 먹는 거야. 구멍이 없어, 완전. 미쳤나 봐. 너무 잘해. 우리 동아리에도 이렇게 놀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. 좀 배울 게 있어. 안녕하세요, 흥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주은입니다. 이번에 보실 거는 필리핀의 일반인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노멀 데이즈인 필리핀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약간 리액션 같은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필리핀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노래하는 영상이거든요, 그 식당에서.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같이 하고 오시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구만. 오케이. 약간 리아이의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, 느낌인데. MR은 틀어놓은 건가? 그렇지 않을까? 우와, 이 여자분은. 가수는 아니신 거죠? 왜 아까 일본인이라고?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. 가수가 어떻게 나오고, 이 정도면. 와, 다계시. 호울이. 가수는 아니어도, 음악,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올 수 있어. 오,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. 정기적인 모임 그런 느낌. 가수는 아니어도, 음악,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올 수 있어. 오! 아니, 반응이다.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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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, 완전 심취했네. 오이! 노르도말인가?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우와. 구멍이 없어. 완전. 아, 이 말이 너무 커요. 안 들려요, 목소리가. 사실 덩치만 보고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완전... 약간 김종국 같은 느낌이야. 김종국 같다고? 그러니까 김종국도 살짝 덩치만 보면 되게 목소리 굴들 것 같고 이런데 막상 노래 부르면 얇고 있어요. 시원치시는데? 가상 장인이네. 혹시 여기는 술집일까? 약간... 저기 같은데? 패스트푸드점 같은데? 그치. 너도 그렇게 맛있거든? 근데 왜 당장 막 이렇게... 한 잔 하신 것 같지? 약간 흥이 많은 느낌? 아니... 오, 너무 좋은데? 다 내 표정이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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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splitz. while moving... 너무 중요한거... 다같이 부르면 재밌어! spider on the upСlicher 스트레 Aksel 그냥 엉도... 다 포인트이온다는 것도 아니잖아. 다른 약간 화합도 사라졌는데? 이거 즉석에서 한 거면 진짜 분위기 대박인데? 합창도 안 보는 느낌이야. 약간 아카필라 느낌이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어떻게 자꾸 웃어. 미쳤나 봐. 너무 잘해. 노래 마렵다. 잘한다. 저는 처음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진짜 이게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 다 잘하시고 일단 구멍이 없고 진짜 노래 동아리인가 진짜? 다 같이 부를 때는 더 소리도 나.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다 같이 부를 때는 깜짝 놀랐잖아. 나는 처음에 딱 노래 불렀을 때 그 여성분의 묵직한 목소리가 살짝 그 뭐지, 이 아이 느낌도 있었고 응. 난 이영현 같던데? 응. 이영현 같았어. 딱 떠오른 사람이야. 응. 맞아. 응. 그 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첫 번째 분? 응. 응. 이런 영상 볼 때 이제 생목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. 응. 생목으로 부르면 바로 영상 꺼버리고 싶거든. 너무 좋아. 송준의 레이더망을 통과한 영상이네. 응. 너무 좋아. 약간 필리핀이 이런 노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응. 사람들이 이런 약간 일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와아. 버스킹 갬성이잖아. 저것도. 저 갬성 있지? 버스킹 해 본 사람 없어. 해 본 사람 없어. 너 협상. 아니 너. 아 나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우리 동아래에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배우기 와 확실히 성향이 소리가 확실히 위치가 잘 잡혀졌는데 단단해 솔직히 제가 웃는 것 같아요 음악 쪽에 그런 게 없지만 일반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슬픔 아저씨 네 약간 입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보여지잖아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? 그 부분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어때요? 일반인이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건 일반인이 됐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장기자랑 수련의 장기자랑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애들 등에 떠밀려서 올라가는 노래 개자래 아 약간 그런 분위기 반전 매력에 애들 다 놀라고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? 약간 힘순 찐 느낌이었어? 전혀 막 노래를 잘 할 것 같다라는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 왠지 춤 잘 출 것 같다 노래 잘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딱 반전 매력? 그런 느낌 이분 최소 유튜브 채널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일반인? 너무 아까운데 재능이 너네 동아리로 데려가 일반인인 것 같아요 우리 동아리로 이 사람 1등이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원하고 들어간 건데 없었어 노래 진짜 잘하신다 노래 진짜 잘하신다 지금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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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